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간단한 장사인데요. 아 제가 영상을 찍다가 아예 12시 되면서 튕겨가지고 자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850만원을 주고 4700을 주고 하면 이제 5500정도 되죠. 5500에다가 별하고 이제 하고 한 7000정도 들어가는데 아 미라클 악세사리 한 이유는 재미삼아 더한거고 한 7000정도 들어가지고 대아시도스를 5회 35초읍에 마력 5 5회 35초읍에 마력 5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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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력 10까지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. 금방 합니다. 대아시도스를 보시면은 저 있게 마력 10 이렇게 검색해보시면은 일단은 기초적인 물품의 가격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. 자 에디 마력 10에 0oto 4회 35초... 요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어... 한 번 꺾었습니다. 어... 저희는... 어... 아 잘 팔려봐야 한 1억정도 되겠는데요 음 5회 35초 비근하거든 이게 착감이 들어가서 팔리는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9천만원이거든 저희께 이거랑 비슷해요 대신 저희껏 마력작이 되어있다는거 별을 10개까지 올려야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별 10개 올려야 됩니까 싹 다 10성이네 아 10성이 기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10성 들어가야겠는데 어 한 7천만원 들어갔는데 아니지 아니지 야 얼마 들어갔지 5천5백에다가 6천에 7천 들어갔는데 9천에 팔면은 좀 그렇지않나 하하하하 7천 7천5백 들어간거 같은데 7천 어 그러면 저는 욕심을 좀 버리고요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재료를 사가지고 재료를 산 뒤 어 마력작을 해서 주변의 시세를 보고 이렇게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토도 장사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것도 똑같지요 공격력 같은 걸로 해서 똑같이 하면 되고 어 만들 때 주의사항은 매물의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했을때 그림이 얼마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또 추억 이런걸로 사게되면은 어 유의할 점은 이런거 조심해야죠 어 저희가 기본으로 에이픽이 달려있는 9%짜리가 7천만원입니다 근데 대학시도서 저거 가격 봤지요 요렇게 하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요렇게 토도 장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억과 요런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지 않았는데 고맙습니다 하하하